자 오랜만에 또 차에서 시작하네요 루다 루드 좋아? 기분 좋아졌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하는 날이에요 뭐하죠? 저희가 드디어 광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TV 광고는 아니에요 바이럴 마케팅에서 유튜브나 SNS 이런 데서 짤막하게 나가는 영상 광고인데 루다는 기존에 표지 광고 같은 거는 해봤는데 이런 영상 광고는 처음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는 거 처음이고 광고 상품은 비밀입니다. 광고 영상이 풀릴 때까지는 비밀이라서 광고를 과연 어떻게 촬영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우리도 궁금하니까 한번 루다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할지 같이 가보시죠. 루다 왜? 루다 오늘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 루다야 응 일어났어? 더 잘 거야? 됐어? 안녕? 응 엄마 화장했어 루다야 머리도 하고 우와 엄마 이뻐였다 아빠 빨리 가요 나야? 내 차례야? 응 아빠도 화장하고 올게 어디다? 저기 이모가 해줄 거야. 금방 갔다 올게. 엄마 놀고 있어? 응 아빠 거 루다야 아빠 변신하고 왔어 아빠 어때? 아빠 예뻐 루다야 차례야 이제 루다 차례야 이야 좋겠다 가서 이모한테 인사하고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 놀랬다 이리 와 이모가 예쁘게 해주시는 이모야 루다야 뭐라고? 긴장할 것 같은데 긴장할 것 같아? 응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 옷 갈아입으래 이모가 우리 이 옷 갈아입자 너 아기 상어 제일 좋아하잖아 루다야 아기 상어 콩순이 달림이 이모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루다 눈이야 뽕뽕뽕 이거 할 거예요 전혀 안 아프고 약간 차가울 거야 해도 돼요? 네 하다가 무서운 바로 말해야 돼요 아래 보시고 눈 뜨고 아래 눈 뜨고 아래 눈 뜨고 아래 눈을 떠볼까요 루다? 눈 떠요 루다 눈동자가 무릎을 보세요 그래 그 상태로 가래 눈동 우와 안 아프지 않아도 엄마 하는 거야 됐어 오 잘했어 한쪽 남았어 너무 잘한다 루다 너 지금 눈이 안 아프지 안 아프지 봐봐 잘 됐어 루다 하나 이거 이거 봐라 간단하게 첫 촬영이 끝나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민정이 혼자 찍고 있고 안에서 맛있어? 맛있어? 이모가 주셨잖아 이모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 파던데 하나씩 리본 줄이에요 리본 묶고 있는 목에 예쁘게 묶고 있는 거예요 얜 얘는 이거 쥐 코예요 코 얜 이마 얜 얼굴? 인터뷰 시는 다 땄어요 힘들죠? 어땠어요? 온몸이 다 굳었어요 온몸이 다 굳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똑바로 펴고 앉아야 되잖아 어깨도 이렇게 딱 해야 되고 머리도 고정해야 되니까 지금 오 온몸이 쓰셔 달콤한 엄마 뜯어줄게 지금 누다는 옷에 묻을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뜯어줄래? 내가 뜯어줄게 고마워 이런 촬영 역시 대기의 연속이야 그치? 응 대기를 많이 해야 돼 광고 촬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맞아 이거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못하겠어 힘들어 이거 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어 저희가 이제 막 대사를 하는 동안 누다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다가 몸이 몸이 좀 쑤시니까 몸이 막 들썩들썩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신경 쓰니까 또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그치 응 아까 삼촌들이랑 이모들이랑 같이 찍는 거 재밌었어? 응 그래 좀 더 대기합시다 우리는 톡톡톡톡 흐어 잘한다 헐 흐어 잘한다 비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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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다 아빠는 지금 메이크업 수정 중이고 드루다 아빠는 지금 메이크업 수정 중이고 아... 사탕 먹을 사람? 아... 예 루다가 먹을 거예요? 골라보세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응 무슨 맛이야? 그거 아니야? 응... 포도맛 포도맛? 응 포도맛 좋아?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나와서 먹습니다 응 그게 뭐라고? 퍼플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아빠도 한입 먹을까? 이건 애기꺼야 아빠도 애기 아니야? 응 루다 애기 아니라며 루다 어린이라며 언니라며 루다 애기야 언니야 언니 그럼 루다도 먹으면 안되겠네 가자 언니도 사탕 먹으니까 말이야 언니도 사탕 먹으니까 말이야? 이야 좋겠다 우리 루다 사탕도 먹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루다도? 응 아빠도 힘들어 나요 아빠도 사탕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 내가 힘이 났다 아니 사탕은 먹어야 된다고 아 안돼 그럼 아빠 사탕은 어디 갔지? 아빠 사탕 썩을까봐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너는? 먹는 게 좋겠어 너도 써볼 수 있잖아 안 써볼 수 있어 그게 뭐 의지로 되는 일이야? 아빠 사탕은 없는데? 있어 이거 아빠는 먹을 수 있어? 안돼 그럼 왜 주는 거야? 아빠도 한번 먹고 싶다 아빠 거 사탕 사줄 거야 루다가? 응 나중에 돈 있으면 사줄게요 정말이야? 몇 개 사줄 거예요? 응 두 개나 사줄게 두 개나? 진짜? 응 자 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셔야 될까요? 아 슈 들어가는데? 가자 루다 이제 또 촬영할라는데 가자 응 그래 가자 거의 마지막 신인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지금 루다가 누워야 되는데 인형을 눕혀주고 있어 드디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인데 잘 누워있네 잘하고 있네 그래서 마지막 촬영이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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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넓 꾸미세요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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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삼신이었어 흐흐흐흐흐흠 해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배꼽 인사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까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누가야 이리와 누가야 액 무서워 누가 씨 안 무서워 아아 앞에 이렇게 깜깜한데 응 안 무서워 우리 이 배우 너무 잘 했어요 오늘 이 배우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얼른 손 씻으세요 그렇지 손 이제 씻어 깨끗하게 세균이 있어서 세균이 있어서 손 따가웠어? 어 손 깨끗이 닦아야지 이쪽 손도 그쪽 손 아야해? 어 밴드 밴드 붙여야해? 응 파란색 밴드랑 초등색 밴드랑 그래? 어떤거 붙일거야? 어 난 파란색 올려놨으니까 파란색 안 돼 그래 그거 붙여 응 한국 같은데 누나 오늘 재밌었어요? 응 진짜? 안 힘들었어? 응 아빠는 힘들었는데요? 엄마도 힘들고 난 안 힘들어 엄마 안 힘들었어 엄마 힘들었어 엄마 힘들었어 엄마 힘들었대 난 촬영이 안 힘들어 촬영이 안 힘들었어? 야 우리도 다 배우체질인가? 가자 아 촬영 어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장인 너무 힘들죠? 어 아니 내가 아까 메이크업 받아봤는데 막 얘기를 했어 응 이 어린애들 촬영하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 그러니까는 다 감안한대 이 연령대가 내가 제일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 응 왜냐면은 더 어린아이는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막 이제 딸락딸락하면 되는데 더 큰 아이는 어느정도 많이 통하고 이때가 제일 힘들 것 같은 거야 좀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전문 모델 아니고 똑같다고 나는 이제 누다가 아까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기니까 그 모습을 못하는 거야 다른 분들이 다 기다리셔야 되니까 물론 스태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알지만 국어 입장에서는 조급하지 빨리 그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마지막 씬이 누다 자는 씬이었는데 한 5초 10초 동안 이제 얌전히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고 있었죠? 누다가? 입도 벌렸다가 닿았다가 막 눈을 깜빡이는 게 보여 눈 감고 있는데 눈을 깜빡이는 게 보여 감독님이 A컷이 안 나왔어 근데 B컷인데 어떻게 짜깃게 해가지고 쓰실 것 같아 아기야 아기 아니야 우리 아기 어디 갔지? 아기 아니야 그럼 누다 뭔데? 언니 유자 언니 언니 언니야? 어 뽀뽀해줘 언니 언니 뽀뽀 안 받고 싶은데 내 아기 뽀뽀하고 아기 뽀뽀해줘 아니야 우리 언니 뽀뽀 아빠 안아줘 고생했어 아이고 정말 힘들다 다시는 안 찍을 겁니다 진짜로 나는 행세했어 이 배우씨 이제 이 배우야 누다는 이 배우 이 배우? 응 왜냐면 누다 CF 찍었잖아 그럼 배우야 왜 이루다 하고 싶어 알았어 이루다 하고 싶어? 이루다 일로와 언니 일로와 언니 밥 잘 먹어 그럼 아빠 아이스크림 사 올 테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그 다음에 어 알았지? 어 언니 혼자 잘 놀 수 있어? 응 알았어 오늘 너무 고생해서 특별히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어요 껀트 하는 거잖아 껀트 누가 하는데? 어 아빠 다시 해봐 어우 잘한다 이제 태권도에 비해서 껀트까지 하는 거야? 오 잘하는데 쳐봐 여기 쳐봐 주먹 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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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오 피하고 다시 다시 피하고 막고 막고 또 때리고 막고 아 잘한다 잘했어 맛있니? 아빠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루다 먹으라고 지금 이 밤에 나가서 사 온 거야 걸어서 정말? 뭐라고 해야겠어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뽀뽀 해줘야겠어 안 해줘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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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짠 먹으래 아빠는 이거 먹으라고? 응 고맙다 응 이거 먹고 아빠랑 목욕하자 고맙다 뭐라고? 고맙다 아빠랑 이거 먹고 목욕하자 응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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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비우 아이앱요 빠이빠이 아기야 아기 아니야 그럼 뭔데 언니인데 뉴다 언니라고? 어 언니면 발레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레도 멋있게 오우 언니 맞나 언니면 이거 정리해야지 루다가 쓴거 아기면은 그냥 두고 언니면은 그냥 뭐야 정리해 근데 루다 아기니까 하지마 아빠가 정리할게 안되고 루다 아기니까 하지마 아빠가 정리할게 그러면 이거는 아빠가 버린다 이건 아빠가 버릴게 정말 루다 아기지 이거 아빠가 버린다 아니야 루다 언니면 슬슬 버리고 아기면 버리지마 안 버릴거야 자기 귀찮은거는 안한다 그러네 아기라 그래 그럼 루다 아기라고 부른다 아빠께서 아니야 그럼 언니면 갖다 버리고 와야지 이거 넣고 그럼 이거 넣고 버리고 와 그래 정리 잘하네 이루다야